만약에 인간이 생각이 문제라 하면 걸러야죠. 내가 답이 나오는 문제가 있고 아닌 것 같은 경우는 그냥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것 중에 심바랑 조상바랑 이거는 좀 경우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건 일을 해야죠. 근데 또 일에 일하지 마요 제발. 그러면 되려 뒤집어져요. 옳은 일 한 번만 하세요. 그러면 돼요. 제발 굿에 굿 하지 마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무슨 속에서 보는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의 특징? 생각이 많아서 첫 번째는 진짜로요. 찾아오는 사람이 그런 분들 많죠. 열의 여덟은요. 생각 과다로 인해서 그러신 거고 나머지 둘은 아무래도 조상의 영향이 있는 분들 심바랑이 부는 분들 조상바랑 부는 분들도 있고 또 한의 턱. 머리는 북쪽으로 두고 자면 안 되잖아요. 법당을 할 때는 북쪽으로 해요. 조상님들이 왕래를 하셔야 그 점사를 보는 거잖아요. 우리는 법당을 북쪽으로 해가 이래야 만들지만 또 한의 북쪽으로 정 안 되면 방법을 쓰겠죠. 방법을 써서 그렇게 하지만 일반인이 북쪽으로 두고 잔다? 꼼자리 심란하죠. 잠 잘 못 자요. 웬만하면 귀가 약하신 분들은 막 가위 눌리고 뭐 하고 그러니까 잠자는 방향 하나 체크하시고 또 한의 내가 운때가 나쁘면 또 그럴 수 있고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만약에 인간이 생각이 문제라 하면 걸러야죠. 내가 답이 나오는 문제가 있고 아닌 것 같은 경우는 그냥 하지 마세요. 너무 복잡하고 깊게 생각해서 그래요. 심플하게 간단하게 가지치면요. 별거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것 중에 심바랑 조당바랑 이거는 좀 경우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건 일을 해야죠. 근데 또 일에 일 하지 마요. 제발. 그러면 돼요. 뒤집어져요. 옳은 일 한 번만 하세요. 그러면 돼요. 제발 굿에 굿 하지 마세요. 잔잔바리 돈에 큰 돈 나가요. 기둥불이 뽑혀요. 뭐요? 터. 터요? 네. 문제점은 어떻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머리 방향을 잘못해가지고 일단 그게 제일 쉽잖아요. 머리 방향 바꾸는 거는 그거를 해보세요. 근데 그래도 그런다. 그러면 아마 이제 제자분 집에 가보면 이유가 나올 거예요. 그거는요. 터가 붕 떠서 그럴 수도 있고 그거는요. 간단하게 뭐 부족으로라도 가라앉힐 대부분이 가라앉힐 수 있거든요. 간단한 처방으로도 또한 부족까지 갈 것도 없이 간단한 처방만으로도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 진단이 필요하네요. 그쵸. 진단이 필요하죠. 그냥 이거 사설로 말할게요. 진단도 저도 일반인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10군데 돌아가 7, 8군데 하는 말 똑같으면 이거다. 그랬는데 며칠 전에 제 아들이 소수 요결을 배워왔더라고요. 왜 전보다 보면 그러잖아요. 나중에 가보라고 내 말 틀린지 아닌지 그 소수가 드럼 맞을 때도 있어서 이게 참 이게 통계를 내라 하시기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진단을 받으셔서 해결을 해보시라. 감사합니다 선생님. 땡기는 데 가세요. 그래도 불면증이 있으셨나요? 일반인 때 심했죠. 저는 병원도 다녔으니까. 그때 신바람이죠? 둘 다요. 조상바람, 신바람 둘 다요. 그래서 저는 굿에 굿을 연달아서 해서 꽈 나가지고 굉장히 심했고 병원도 다녔고 약도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